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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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로! 돌리고 돌리고 내 삶을 잃고 소년을 보셨다고 날짓을 못한다고 누가 새겨 매달리 오 내 사랑 다른 사람을 비킬 다른 사람을 비킬 길을 비킬 것 못된 걸 안아줘 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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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오지 않아도 알죠 그 후에 늦었어 다 같이 돌리고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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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자 여러분들 쉬고 싶어요 우리 또 1번 전화 1번 전화 1번 전화 2번 전화 넌 너밖에 멀지 넌 너밖에 멀지 널 내 사랑 널 내 사랑 넌 너밖에 멀지 넌 너밖에 멀지 그래서 우리 똑같은 길을 지켜서 어디 돌아가고 있는지 서로 바라보고 싶을 때 나는 다가서 질문자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그 후에 널 사랑 우리 서로 달아일 수 있는 눈 없는가 사랑하는 노래 끝없는 편의점 흘러가고 있네 마지막 온 빛도 사라져 흘러가고 있네 끝없는 편의점 흘러가고 있네 흘러가고 있네 흘러가고 있네 흘러가고 있네 흘러가고 있네 흘러가고 있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멋진 무대에 오신 우리 가수 이수나씨에게 큰 박수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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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일날 26일 26일에 우리 KBS 사랑의 가족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는다고 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나 이수나 이수나